야. 아, 이미지.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꼴값 좀 떨지 마, 진짜. 아, 승현. 충분해, 충분해. 이게 뭐, 뭐. 뭐가 힘들다고. 너 좀 꼴값 좀 떨지 마, 진짜. 야. 괜찮아? 아니, 상호 선배님이 자기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어필하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미나를 좀 해, 미나를. 미나야, 내가 해 줄게. 네. 어? 여기야?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괜찮아? 근데 미나 나도. 뭐를 넣었니?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허약해요. 그러면 일단은 저기 잠깐만. 편도가 11,000원. 편도만 끊어, 편도만. 내려오는 건 쉽잖아.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는 건 쉽잖아. 그래. 우리가, 휴대폰 다 내면. 야, 너 걷었어? 아, 저 안 냈는데. 난 냈어, 난 냈어. 셀카를 못 찍어. 난 두 개 다 냈다. 아, 두 개 다 냈다. 왜 이렇게 몰랐어요. 아, 근데 왜냐면. 올라가서 셀카를 못 찍잖아. 우리 추억을 못 찍어. 여기 촬영표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박창훈을 이겨라. 야, 상식 퀴즈가 제일 세다. 아니면. 퀴즈 해, 퀴즈. 퀴즈 하자. 퀴즈 한 번만. 일단. 눈에 안 맞춰. 눈에 맞춰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 해보자. 가자 가자. 안 하고 싶어. 7만 원 대박이다. 다시 나갑시다. 여러분, 저 바닥에 앉자. 버진다, 바닥에 앉자.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앉아. 괜찮아? 근데 무슨 게임 하는 건데요? 아, 차다성어. 차다성어 뒤에 얘기하기. 뒤에?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부터. 위주로 갈게요. 근데 사실 사방이 지뢰라. 이쪽부터. 쉬운 걸로 할게요. 돈 들이나. 쉬운 걸로 말하자. 그러니까 돈을 불려야 되니까 좀. 바로 막히면 땡 하겠습니다. 네네네. 동군. 서답. 서답. 아, 잘 안 들었어, 잘 안 들었어. 마이크, 잘 안 들었어, 잘 안 들었어. 마이크. 나한테 헷갈렸어. 동문서답. 동문으로 들어왔어. 동문. 동문으로 들어왔어, 동문. 동문으로 들어왔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나도. 그래, 이거는 발음의 문제야. 그래, 형.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위주부터 가겠습니다. 무서워. 기상. 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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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차. 만별. 두문. 불출. 문전. 형식. 배은. 망덕. 다사. 다난. 일확. 일확. 일확천금. 일확천금.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 줘. 1율로. 1율로. 하고 이제 아예 가, 저쪽으로 빠져. 가. 가겠습니다. 동명. 2인. 막무. 막무이. 뭐래? 막무. 막무. 막무 가네. 네. 요지. 요지부동. 알지? 요지부동 맞잖아. 그러면 전전. 금금. 오케이. 네. 그러면 카인. 박명. 네. 패자. 패자?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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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자가 아니라 패자. 두 개 하나 골라. 패자. 난 두 개 다 아니까. 패자야, 패자야. 패자. 패자. 오빠 가보자. 오빠 모른다. 마지막 기회야. 패자야, 패자야. 회. 두 개 다 한다고. 회자. 회자. 회자부동. 회자 정리. 이 바보야. 맞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회자 정리를 왜 몰랐냐 내가. 아.